영준님의 찻종 오가와 미에이 어느 나라에 유명한 도공이 있었다. 집안 대대로 도자기를 구워왔고 먼 타국에도 소문날 만큼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 하루는 조정신하가 도자기를 구경하러 왔다. 과연 잘 구웠구나. 모두 가볍고 얇게 만들었어. 솜씨가 제법이야? 여기라면 믿어도 되겠네. 영준님이 쓸 찻종을 구하고 있어 신중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야.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찻종이 완성되었다. 신하가 찾아왔다. 필시 가볍고 얇게 만들었겠지? 주인은 두 손으로 받들어 조심스레 가져왔다. 눈처럼 새하얗고 맑은 찻종에 영주의 말을 새겨 놓았다. 과연 최상품이로다. 이 세상에 이보다 가볍고 얇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하는 찻종을 들고 영주 앞에 가 아뢰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도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찻종입니다. 어떠십니까? 영주가 찻종을 들어보니 새털처럼 가볍고 얇았다. 찻종의 좋고 나쁨은 무엇으로 정하는 것인가? 자고로 가볍고 얇은 것을 으뜸으로 치지요. 무겁고 두꺼운 건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영주의 밥상에는 새 찻종이 올랐다. 영주는 식사 때마다 뜨거움을 참아야 했다. 좋은 독이란 고통을 견뎌야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얼마 후 영주가 산골로 여행을 갔다. 그는 한 농부의 집에 머물렀다. 농부는 영주를 정성스레 대접했다. 영주는 그의 마음씨에 무척 기뻤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을 끝 무렵이라 농부가 내놓은 뜨거운 차가 영주의 입맛에 딱 맞았다. 찻종도 두툼해 손을 댈 염려도 없었다. 영주는 온몸이 따뜻해졌다. 영주는 찻종을 찬찬히 보았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고. 변변 차는 그릇에 들여 송구합니다. 이름 모를 도공이 구운 값싼 것이죠. 기특한 자로구나. 찻종은 뜨거운 걸 담는다는 사실을 더듭한 자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이런 친절한 마음씨가 있어야 해. 영주는 궁전으로 돌아와 도공을 불렀다. 그간 찻종을 쓰며 느낀 고충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쓰는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쓸모없다네. 도공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두꺼운 찻종을 굽는 평범한 도공이 되었다.